자 다음에 소개할 분은요 아주 파워 넘치는 시원한 가창력을 가진 가수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화끈하게 아마 열어줄 것 같습니다 널신한 키에 아주 멋지게 가수입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 무대 앞쪽으로 뒤쪽으로 흐르는 강의 옛 이름이 남승강이죠 남승강 사랑이라는 곡을 발표해서 열심히 지금 활동하고 있는 가수입니다 이 노래도요 고 월견초 선생이 작사하시고요 고 박시춘 선생이 작곡한 작품입니다 전국으로 우리 남승강 사랑을 나리느라고 바쁜 가수 우리 박채영씨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9초를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9초를jem강rés 9초를 문제로 francń就行 10초를 남은 노도네 11孔 이 차가에서 4초를 지시결해드리겠습니다 10초부터 10초까지 11초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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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엇이 아니냐 당신을 생각하리라 진짜 나만 사랑하는 당신을 강불 같은 세월의 바람꽃잎빛을 변다 아닐 수 있대요 차가운 날씨가 다 돌파같이 당신 모습에 고구네요 차가운 날씨가 이구로 새서갈까니 어둠 못고 사무지만 어둠 못마침밤 당신 생각하리라 친척소중이었던 날 만의 당신이 눈물 같은 세월의 바람꽃잎빛을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가 전하다른 사랑이 되요 찬양이 더 널 닿았지만 당신이 무엇을 따라 보내고